언젠가는 우리 기업들이 하나의 지주사 전환이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합치기만 하던 때가 유행하던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이런 기업 분할 이슈 등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으로서 이렇게 상장 기업들이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의식과 목표가 조금 명확해지는 주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의 측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번에 어떤 공정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나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규제를 좀 해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이런 지분율을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사주에 대한 이런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결권을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자기들이 의결권을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의 지분이나 다름없이 사용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시대적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통은 기업들이 인적 분할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요인들을 보면 기업의 사업 구조를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경영 구조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자체를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이걸 갖다가 계속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분할한 다음에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일단 지배구조 개혁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일단은 자신의 지배구조 그런 부분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류에 의해서 좀 밀려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좀 많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관심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벌개혁과 관련된 논문 등을 쭉 찾다 보니까 지난 1980년대부터 재벌개혁이다라는 타이틀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더군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재벌개혁 이슈 등이 항상 있어 왔고 항상 그 과정에 대기업의 문허발식, 경영 확장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 인적분할이라는 것이 그런 재벌개혁의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는데 과연 합리적인 선택 방안인지 과연 기업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밀려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정권 때도 재벌개혁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냥 얘기들만 계속 있었습니다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더라도 이건 재벌개혁이 아니라 그냥 얘기들만 계속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예전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 분들 논문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심지어는 무슨 얘기도 했냐면 자회사를 가지려고 하면 자회사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자회사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지분을 최소한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부분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예전에는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는 그냥 말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사주 같은 경우에 1개월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결정되기보다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정당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표를 얻어야지 이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발 빠르게 행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인적 분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후에 인적 분할을 했었던 기업들 중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매일류업, 이눅스 같은 경우들은 그 인적 분할 이전에 주가가 선행적으로 먼저 주가가 오르는 변화 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리온이라든지 제일 약품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양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 전후에 어떤 주가의 향방이 발생되는 이유와 최근에 어떤 그 과정의 통계적인 수치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의 큰 물체가 있었다 우리가 한 기업이 있었으면 그게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나누니까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건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5나 2가 되는 이런 새로운 승수효과가 나타났었던 게 사실이었다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이 하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많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버리면 이것을 이거의 원래의 가치, 이거의 원래의 가치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숫자를 더 많이 찍혀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결국은 본업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누어졌을 때 조금 시너지가 잘 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막을 수 있는 거 현대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후가 보면 한 40% 가까이가 지금 올라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리온 같은 경우나 이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발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업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리고 나누어졌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나타났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 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누어지고 난 후로는 물음표가 최근에는 좀 찍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본업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눅스 같은 경우에 이눅스 첨단 소재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오류원 같은 경우에 사업회사가 오히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1약품 같은 경우에 홀딩스가 더 잘 가더라고요 각각 좀 다르게 움직여서 어느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부분은 아까 제가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사업이 돈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기에는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분할하는 회사들이 팔라고 분할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예전에 삼성이 됐든 아니면 현대가 됐든 이러한 큰 그룹사들은 분할을 하게 됐을 때 기대감이 큰 게 이게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회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회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개념 외에 이 회사도 뭔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이 되는 회사하고의 물론 지분 관계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쪽을 더 사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양 회사가 차라리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회사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사업 자체는 컴퓨터 사업을 지금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회 사장님은 방송 관련된 사장님이면 컴퓨터 파는 거하고 방송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결제맞게 하고 굉장히 힘드니까 이 사업을 따로 떼냈을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컴퓨터를 판다 그러면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지금은 현대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업들은 그런 시너지 자체를 낼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매일 유업이 이걸 떼내고 난 다음에 무슨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돈 자체는 매일 유업이 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된다든지 이녹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첨단 소재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럼 뭐 회사는 뭘 할까 자회사 관리만 할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는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차라리 제일 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시장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적 분할의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그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이제 이들 기업들 중에서 누가 더 좋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대기업이 쪼개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사업 자체가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도 밥솥을 잘 만들고 있는 게 그게 메인이잖아요 메인 자체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맹이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이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이런 인적 분할 간 이슈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을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강남재건축 15평을 갖고 나면 재건축 이후에 30평 이상을 분양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가치가 일반적인 주택보다도 더 높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과거에 30평 이상 때의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50평을 분양을 받게 될 건지 아니면 30평, 30평 두 채를 분양을 받게 되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결국 그런 재건축 시장에서 어떤 부동산 가치의 의미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지역 내의 투자 매력이 있는 쪽의 재건축이 관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즘 어떤 영업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영업 호환기와 사안 등이 조금 맞물려 있는 케이스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지주사 체제 전환 요건이 강화되고 이런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 등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기준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지금 사업에서 나눠졌을 때 효율성이 정말 많아질 거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봤을 때는 효성 정도가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섬유, 산업자재, 화학중공업, 건설, 무역, 금융 너무나 많은 곳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IMF 시절에 좋은 것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서 여기만 키워자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었던 거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또 떨어지고 그동안 가치를 받아야 될 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 없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자기들만의 고유 영역으로 나눠진다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훨씬 더 힘이 더 생길 수가 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영은 앞으로도 인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 등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도모가 된다면 주가는 훨씬 더 크게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업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기업 그리고 본업이 어찌 됐든 잘 움직여야 되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주제를 받고 난 다음에 되게 고민을 한 게 했던 게 저는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팔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장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라서 비상장도 있고 물론 그 부분에 모 기업이 100% 주식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만 그리고 예전에 단주 거래가 안 될 때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단주가 막 생기고 이러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때부터 제 버릇은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일단 그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 팔고 난 다음에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살 거냐 이걸 다시 보통은 결정을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을 했는 회사에 주식 매수 선택권 자체를 줘가지고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모회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서 자회사가 모회사 비슷하게 되고 이런 식의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자회사보다 모회사 주가가 엄청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슈가 벌어질지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 제가 물론 소설을 많이 씁니다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가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시장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만히 속속대로 따져보면 대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현대차가 가장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현대글로비스가 처음 시장이 나왔을 때 이 회사는 무조건 사야 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어차피 현대차 물동량이라든지 현대차 관련된 부속 전부 현대모비스가 다 몰 거니까 이 회사는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러한 이슈 안에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슈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안에서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은 인적 분할을 보고 예전처럼 주가가 9개월 내에 90%가 올랐네 이러한 이슈 자체는 지금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재건축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재건축이 이제 딱 알토랑 같은데 한 군데만 터지면 그쪽은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다 재건축하면 거기에 메리트가 없어지듯이 지금 부분에서는 인적 분할 자체가 이렇게 좀 많아진다고 하면 인적 분할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OLED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쪽에 알맹이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알맹이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떨까 싶습니다 쿠쿠전자랑 SK케비칼도 지지세 전환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 종목분들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대행하면 좋을까요? 일단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쿠키리 밥솥이 잘 팔리다고 아직까지 잘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SK케비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해서도 일단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SK케비칼 안에 사업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화학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사업 부분 자체에 보면 요즘 예를 들어서 신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라든지 하는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분할하면 조금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본업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업이다라는 거는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쪽도 있지만 이익을 갈가먹는 쪽도 있죠 이것을 이제 제대로 기업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익 내는 기업만 따로 띄워서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이 가치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이런 본업의 경쟁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PR에 기준한 어떤 대응 전력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주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본업의 지분 가치를 얼마나 평가를 매겨줄 것이냐에 따라 그런 지주사의 어떤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PBR 기준한 어떤 관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꼼꼼 체크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NDX 타메이지먼트 강준영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팀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